명정실록 10억원 명정 8년 10월 9일 임오 두 번째 기사 1553년 명가정 32년. 카논이 아르기라 우리나라의 서울방금법은 사람을 쓰며 있어서도 방해가 되고 중국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을 중국과 모두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지 적서를 다 쓸 뿐만 아니라 노주 사이에서도 정해진 분수가 없어 문무에 능하면 천한 노예라도 교수를 할 수 있고 문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관인의 자식이라도 천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기자가 들어온 이후로 노주의 구분이 엄하였는데도 간혹 강상의 변이 있었는데 지금 노주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없는 중국의 법을 흉내 내면서 어지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서의 구분에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 아내가 반드시 모두 명가의 딸은 아니고 첩이 반드시 아내보다 비천하지는 않으며 선후나 호박으로 적첩을 구분합니다. 방금을 하지 않아도 폐단이 없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예의가 없으면 상하가 어지럽게 되므로 적서를 구분하고 노비를 세이전하는 법을 역대로 행하였으되 오랫동안 아무런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법이라 할 만한데 지금 한두 사람의 호소로 인하여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교를 보고 내 양첩의 소생은 손자에 천첩의 소생은 증손에 이르러 모두 허통한다고 하였는데 신들은 진실로 성상께서 참작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법으로 말하면 선왕의 법이니 후왕과 후민이 지키되 오히려 더 굳게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먼저 협소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견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을 쓰는 길을 넓히기 위하여 한 번 본래의 법을 변경한다면 당하 종실 중에서도 운노의 능한 자가 또한 많으니 이미 소을에게 허통하여 응시하게 한다면 종실에게도 응시를 허락하자는 의논이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일거에 선왕의 법을 허물어뜨리면 못할 일이 없게 둘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친정하신 초기부터 천재의 지위변이 속출하여 논밭은 황폐적 잡초가 무성하며 길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절비하여 위망의 근심이 절박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심의 화순 돈이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조종의 양법뿐입니다. 지금 만약 인심을 어겨 그 명분을 어지럽히고 조종을 어겨 성법을 무너뜨린다면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나 많은 사람들을 격분케 할 것이고 인재를 얻고자 하나 도리어 참난함만 고무시킬 뿐이니 어찌 선왕의 뜻과 이를 대성하는 의도에 합치되겠습니까? 서울 자손에게 허통한다는 명을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이를 그르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조종조에서도 일시적으로 변통한 일이 많았고 지금 서울 자손에게 허통하자는 논의도 폭넓게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하와 적설을 문란시키는 패단이 있을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나는 다만 인재를 증의 여기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법을 세운 것이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여다 후에 여러 차례 아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시는 논한다. 간원 헝문관 사헌부는 일체이다. 만일 왕의 정치에 잘못이 있으면 삼사가 반드시 모두 일어나 다투어 간한다. 지금 서울에게 허통한다는 일을 놓고 헝문관과 간원에서는 자자를 올려 불가함을 극론하였는데 헌부에서만 간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부의 관원 중에 찬성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종의 예법을 경솔하게 변경하여 미천한 자가 종기한 자를 방해하고 능멸하는 습석을 열어놓았으므로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다. 대산 연춘녀는 곧 윤원영의 지의 종제이다. 원영이 정초를 축출하고 천첩에게 유혹되어 많은 자녀를 낳았으므로 앞장서서 서울 허통에 놓은 이를 지창하며 아첨하는 무리들을 중동질하였다. 그러자 춘년 등이 또 이 논의를 받아들여 서로 순치가 되어 국법의 별란에 대해서는 아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원이 우린 개의 살을 억지 말을 끌어낸다고 논박하였다. 또 손자와 증선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승전을 받들도록 청하여 관원들의 입을 막아 다시 아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인심이 더욱 붕괴하였으나 그 예봉을 겁내어 감히 시비하는 자가 없었다. 면접시로 15권 명종 8년 10월 9일 이모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 영천이신 의가 일품 부마로서 자전히 교계를 따르지 않고 항상 취춘향의 집에 있으면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니 고신을 박탈하고 치고하라. 전에 한경록의 기첩이 이미 죄를 입었는데도 취춘향은 오히려 징계되지 않았으니 행주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경록은 중종의 자녀에게 장가 들었는데 부마의 권세로서 을사의 공을 끼고 이의와 당을 지어 악을 저지러 공중에 있으면서도 백사를 즉언하니 한때 조종의 선비들이 다투어 서로 아부하였다. 면접시로 15권 명종 8년 10월 10일 대미 첫번째 기사 통종대부 정자견이 84가 지나서 노우직 당상이 되었다. 상수화했는데 대략에 초종 이래로 백년이 넘는 정전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체로 제변은 잠깐 동안 삼가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이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금에 칠한 흥망이 군신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연여되지만 특히 임금의 한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종대왕은 수신의 도는 잘 하였으나 사람을 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강조는 신복이 되어 교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하였는데 아참하는 자의 망극한 참소를 듣고 먼 지역에 귀양보내 사약을 내렸고 김한로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인데도 도리어 그를 등용하여 삼공을 삼아 후세의 수치를 끼쳤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복궁 화재는 내가 덕에 없어 천심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하룻밤 사이에 조종께서 사시던 것을 모두 불에 타게 했으니 몬둘바를 모르겠다. 반성하고 자책할 뿐이다. 또 조강조가 교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하라고 하였으나 광조의 사람들만 그렇지 못하여 자기를 따르면 등용하고 자기의 뜻과 다른 자는 배척하였다. 그 기세가 치상한데도 조종에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 종사갑이 드럽게 되었으므로 중종이 지희상과 더불어 밀이하여 정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찌 교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정원의 천교학이라 정자견의 상수에 조강조는 교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하인데 중종이 참언을 듣고 주의를 주었다고 했으니 자경 같은 자는 옳고 그름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당연히 죄를 주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바이아로 구원하는 때인지라 만일 죄로 다스린다면 을로의 방해가 될까 하여 죄를 주지 않으니 정원은 그리알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강조는 혹을 지사로 사림의 용수가 되어 도학을 작명하고 풍교를 배이식하여 한대의 선배들로 하여금 모두 나갈 방향을 알게 하였으니 국가에 공이 있으니 어떠한가 애석하다. 중종이 간신 남공 신정 이항 홍경주 등이 무망하고 모함하는 데 빠져 조종의 사류를 일망 타진 하여다. 만일 정경필의 극간이 없었더라면 불측한 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중종의 본뜻이겠는가. 처음에는 현명한 사람을 좋아했으나 마침내는 그 같은 성의가 없었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틈을 타서 날마다 참사하여 화단을 조성해 놓은 뒤 몰래 신문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움직여 흉계를 자행한 것이다. 이후로는 공론이 펴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동시에 권관들이 속출하여 상의 총명을 가리는데도 누구와 한 사람 개다라의 사실을 밝히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명종이 즉위하자 을사의 화의 간신인 윤원영 정순둥 이기 임백령 허자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로서 어린 임금을 인도하는 한편 외척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제압하였다. 간사하고 탐독한 정은각 권찬 윤춘년 지인 목창의 무리가 대간에게부터 선한이 신하들을 배척하였는데 조금이라도 강개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모두 조광조 여습이 다고 하면서 원수가 진미워하여 거의 다 죽였어 임금으로 하여금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정론이 그런 것이 되고 사이가 도리어 오른 것이 되어 시비가 전도되고 사정이 뒤섞였다. 그러므로 상이 오히려 조광조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것이 어찌 당초의 임금을 보도하는 자들의 죄가 아니겠는가 명절실 15건 명절 8년 10월 10일 케미 두 번째 기사 상이 영의정 심년원 등에게 명하여 종친들을 권정전에서 강독 시험 하게 하여다 태안감 노담 풍안감 희가 사서 삼경을 강하여 입격 하였다. 명절 15건 명절 8년 10월 10일 케미 세 번째 샘머리 와 달머리 가 희미 하겠 명절 15건 흥정 8년 10월 11일 값 신 첫 번째 기사 정원 전교 하였다. 어젝한 논의 아렌바 의하면 서울을 근거하는 법을 수백 년 동안 향해 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태조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200년도 채 못 되고 겨우 160여 년 정도 된다. 더구나 이 법은 세조조 집대에 집상하여 성종 때 반포되었으니 겨우 70년이 지났을 뻔이다.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을 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무를 두고 하는 말인지 물어보라. 명절 15건 명종 8년 10월 11일 값 신 두 번째 기사 김명윤 한승부 조아윤 으로 박공 량을 승경은 의부 승지로 삼았다. 명절 15건 명종 8년 10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소대 하다. 명절 15건 명종 8년 10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주강 나아가다. 명절 15건 명종 8년 10월 1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를 신들이 서을 이라는 명칭을 논리 논리 고찰 해보니 소위 서라고 하는 것은 양첩의 자식이고 을 이라는 것은 천첩의 자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만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하고 일찍의 벼슬길을 막아 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려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문은 얼자입니다. 정백걸의 얼자였다. 그는 벼슬이 예부상서에 이르렀고 김승인도 또한 얼자 김구의 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벼슬이 대사승에 이르렀으며 다만 대감만 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준창은 얼자로서 벼슬이 추밀원 사이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전에 의하면 이준창은 궁인의 소출이었다. 궁인은 본래 천례로 구례 이하민 궁인의 자손은 벼슬이 칠품에 그치고 오직 등과 한자만이 오품에 이를 수 있었는데 준창이 삼품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보면 양첩의 자식은 대감만 못되었고 천첩의 자식이라도 등과 한자는 오품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권중하도 얼자 권한공의 열차로서 고려주의 지신사의 정당 문학이 되고 아주에 들어와서는 도평 사사가 되었습니다. 태종 15년 을미에 이르러 대언 서선 등의 말을 받아들여 서울 자선을 현관에 세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세종 15년 계축의 황의 등이 경제 역전을 편찬할 때 또한 이 법을 기재하였는데 이런 점으로 미뤄본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울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세종 말년에 최한병이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보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이라 합니다. 그 예전 제 과조에 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울의 자선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고 4년 후에 대전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가보대전이라 합니다. 그 제과의 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자로서 본다면 밑의 자선은 다만 자와 손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정선부터는 허통한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1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 대전이라 하는데 곧 지금 쓰고 있는 법전 입니다. 이 법전의 제과조에 제가 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선 및 손자와 서울의 자선은 응시를 허락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식 및 손자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아래의 자선이라 한 것은 곧 자선 대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자와 손만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조조에 있었던 일이요. 자선 대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종조의 가보년 후부터 울산 전까지 있었던 일이니 그때 이렇게 입법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승종원으로 하여금 일기를 상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교에 양첩의 자식은 손자에 천첩의 자식은 증손에 이르면 허통한다고 하였으므로 의자들은 혹 첩자로부터 계산할 그 자손이나 증손에 이르는 것이다고 하기도 하여 귀일되지 않으니 전지를 분명히 받을 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첩자는 손자에 이르러 천첩자는 증손에 이르러라고 한 말은 전일 승전에서 밝혔으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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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하게 여겼다 면저시로 15번 명종 8년 10월 17일 경인 첫 번째 계사 달무리가 치다 면저시로 15번 명종 8년 10월 18일 신묘 첫 번째 계사 헌두가 아르기라 근래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혼인과 상사의 폐단을 말하겠습니다 유밀관은 다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이루는 데는 관계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합니다 상위의 배라는 그릇수와 납체에 필단을 쓰지 말라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법을 우습게 여겨 조금 더 준행하지 않고 다투어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 치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납체의 현훈을 쓰되 두피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동래의 위원과 제사상의 유밀관은 칠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탕수도 5미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본부에서 듣는 데이로 적발하여 그 집의 가장을 모두 4주의로 장 80으로 주의를 다스리도록 중애에 효유하소서 전에 이미 해조에서 3억을 만들었는데 제상과 주호관들이 먼저 스스로 그 법을 범하니 이 폐단을 동료리 고치려면 제상 주호관들로부터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저시로 15번 명종 8년 10월 20일에 갑오 첫 번째 개사 조원수를 한승부 우윤으로 임엉령을 강원도 관찰사로 김식을 헌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면저시로 15번 명종 8년 10월 23일 병신 첫 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청원도 청주 목사 이정 홍주 목사 임윤 한산군수 김양무 옥천군수 고맹령 괴산군수 권수 유신형감 유경심 직산형감 정흡이 폐단을 없애고 선정을 베푼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각기 향표를 일습을 주어 포장하는 뜻을 모이라 관찰사 이 목량의 RM으로 인하 이런 명이 있었다 사시는 논한다 백성의 고요를 짜내어 모두 자기 한 몸을 이렇게 하는 바탕으로 삼고 관고를 당진하여 칭찬을 구하는 비용에 쓰는 선비 풍조는 세상이 다 그러하다 청원도는 조그마한 도인데도 한때에 어진 관리가 이렇게도 많았으니 아마도 예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간의 RM으로 인하여 성중조 카보년부터 일사년까지의 일기를 살펴보니 법을 세워 서울을 방금한 대목은 없고 혹 한때 특은으로 허통한 사람은 있습니다 조정에서 반드시 조정의 법의 근가에 농개함으로 초계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대전을 반포하기 전에도 서울이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 조정조 때부터 본시 있었습니다 조정조에는 비록 한때의 흔 은명으로도 그 법을 가볍게 변경하는 것을 이처럼 어려워하였는데 더구나 서울 자신의 망령된 소로 인하여 감히 조정의 법을 무너뜨려 인심을 독려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금밀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한 말을 주달하지 않으면 실로 주의가 되므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아랜 뜻은 지당하나 서울 허통은 태종조의 일이다 비록 허통하더라도 현직에 소용하지 않으면 어찌 등분이 없겠는가 하였다 면접실어 15권 명종 8년 10월 23일 병신 세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남궁숙의 졸기 사신은 논한다 쑥은 용렬하고 비천한 자질에 재식은 없고 명리만 탐하였다가 그가 관찰사와 수령이 되었을 때 거짓을 끄며 부정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세상을 속이고 벼슬을 도둑질을 하여 마침내 이 품에 이르렀으므로 식자들이 나물었다 그러나 자기 맡은 일에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능력 있는 관리라고 일컬었다 면접실어 15권 명종 8년 10월 23일 병신 네번째 기사 유학서 어미 장사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가가 태평하고 사방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전하께서는 이를 안정되었다고 여기십니까 또 조정이 아니라고 공경이 포열해 있다고 해서 전하께서 이를 바르게 되었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조정은 마치 엉클어진 실속에 파묻혀 있는 듯 한데 사대부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마치 파손된 배 위에 있는 듯한 판국인데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이 보건대 오늘날의 사슴은 길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 생민의 고통은 극도에 달하였고 공사의 저축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홍수와 가뭄의 재병과 금주름의 신음소리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제이상들의 탐욕과 사침이 선비들의 엄탕방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서로 허터진 백성은 길가의 양처럼 몰려다니고 도적의 무리는 산골짜기에서 봉기하니 이는 모든 상체에 골마 터지고 토봉 와예 되는 듯한 위급한 사태가 조석에 박도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늘이 경계를 암시하는 모든 재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 곡종이 하늘에서 곡종이 내렸음으로 한 말이연 것이다 내리기까지 한 조야의 인심이 흉용합니다 또 영남의 가문과 호남의 풍재 및 관세의 충재 등은 근거에 없던 일임으로 인심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큰 화제가 있어 조종조로부터 200여 년간 전래된 궁궐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제뜨미로 변한 것은 실로 창고에 없었던 재변입니다 국가가의 위망은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미쳐나 대대로 구근을 입어 마음속에 참아 넘기지 못할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감히 망령된 말을 올려 주문을 열이 구하시는 간절한 천하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니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셨어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일 몇 조항을 들어 천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상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삼공의 자리는 임금의 팔다리며 국가의 주춧돌이니 진실의 적임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충종 이후로는 대의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흥석을 돈독히 하고 조급한 풍조를 진정시키며 조정을 바로잡고 국가를 안정되게 한 재상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문이나 문장 혹은 기능으로 녹위만을 담하며 아참으로 관계를 승진하였기에 대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대우들이어서 마침내는 다 임시 미병책으로 시일이나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일어로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경장과 건명을 그르다고 하고 전철을 답습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 그럭저럭 세월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야 교화가 어떻게 밝았으면 기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불세출의 성인으로서 큰일을 할 때로 당하여 진실로 세퇴해 가는 국가를 일으키고 어지러워진 정사를 부식시킬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가 높고 득이 성하며 추모하고 정직한 인재를 선택 그에게 제 이상의 임무를 맡겨 교화를 밝히고 기강을 떨치는 일을 책임지우소서 그리고 선조 때부터 공로가 있는 신하를 임금의 좌우에 보도하고 때때로 자문하여 서로 유지하도록 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조정이 바로잡히는 것은 불원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둘째 사기를 기르는 일입니다. 대체로 선배된 국가의 근원이요 조정의 뿌리로서 진실로 하루라도 일을 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림의 기계가 사라지고 꺾여서 조정에는 인재가 없고 국가는 날이 갈수록 위태롭게 되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꺾인 전말을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니 전하께서 들어보셨어 무오사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사기가 처음 꺾이기 시작 갑자 사화에 이르러서는 모두 제거되어 한 사람도 남은 선비가 없어 드디어 사기가 한 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기묘 연간에는 조강조가 3대의 정치의 뜻을 두어 소학의 도우를 제창 장차 예양의 기풍을 일으키려 했으나 경박한 무리들의 시행착오로 마침내 사화가 일어나 당시 재능과 등망이 있던 선비들이 유배를 당하거나 혹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소학을 화를 취하는 학문으로 알고 김효사와의 사건을 숨기기까지 하니 이로 인하여 사기는 또 한 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김알로가 국권을 장악하게 이르러서는 모두 독소를 뿌려놓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문득 대옥을 일으켜 어진 선비를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유림을 꼼짝 못하게 하니 드디어 사기가 또 한 번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안로가 죽은 뒤 조정이 겨우 안정되어 소학의 도가 다시 세상을 밝히는가 했더니 값진 을사 연간의 연소하고 경박한 무리들이 겉으로는 소학을 한다는 명분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음흉하고 간세한 뜻을 품고 갑자기 청현직에 올려 엉뚱한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윤임이 그 틈을 타서 겉으로는 사림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도디어 흉악한 음모를 성사시키려고 하여 서로 부화 내동하다가 마침내 멸종을 당하는 형벌을 받으면 물론 조정에까지 그 화를 끼쳐서 설류들까지도 함께 죽는 참사를 빚어 사기가 또 한 번 크게 꺾였습니다. 사기가 꺾이면 국가의 위망은 멀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조교하신 이후로 오도의 뜻을 두시어 사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신 것은 훌륭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적과 더불어 동모한 중은 불문에 붙이고 경거망동하다가 연루된 선비는 조옥에 가두었으며 고의로 적당을 숨겨진 중의 죄는 사면하고 중과 다툰 선비는 곤장을 쳤으며 사찰의 입구에는 게시판을 세워 출입을 금지하고 선비를 체포하려는 나졸들은 명륜당까지 난입하게 하였습니다. 사찰에 속한 토지와 노비는 색출하여 모두 돌려주었고 양형고의 어전은 빼앗아서 공주가의에 분급하였으며 인종 때 다시 설치한 현량관은 혁파하고 중종 때 혁파된 양종관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구공이 살 곳이라고 징탁하고 성 안에 사찰을 지어 불사를 승배하였는데도 시위와 세풍을 위한 것이라고 권유하고 여러 달을 항소하다가 을분을 참지 못하고 조정해서 물러나 집에 머물러 있는 선비는 왕명을 거역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중은 이처럼 후하게 대접하고 선비는 이처럼 박하게 대접하니 사기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다시 소학의 가르침을 부흥하여 사기를 신장시키고 효지의 도우를 일으켜 예양의 기품을 조성하는 것만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마음속으로 체득하시어 소학의 가르침을 밝혀 사람, 사림들을 도학 안에서 고무하고 용략하게 하소서 그러면 요순 시대가 돌아와서 민심이 순후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소학을 한번 벗어서 소학은 국가를 그려치게 하는 글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실천함으로써 한시대를 아름답게 변모시킨다면 사림의 다행은 물론 오도의 영광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셋째,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습의 맑고 흐름과 민속의 좋고 나쁨에 칠한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나라의 사대부들은 어려서 과거에 합격하고 젊어서 벼슬길에 오른 것을 영광으로 삼으며 심지어는 문장의 잔재주로 이학의 이름을 훔쳐서 겉으로 탄정한 모습을 보이나 속으로는 탐사한 께를 써서 헛된 명예를 낳고 있으니 아, 선비의 풍습이 이와 같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 향약법을 시행하여 선비의 풍습을 돈독히 하고 민속을 후하게 하여 순후하고 화목한 기풍을 기르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명하여 향약법을 밝히게 함으로써 민속을 징흥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향약 주문을 강독하고 향약 교칙을 이행하게 하여 예의 속에서 연마되고 훈도되게 하소서 그러면 요순시대를 회복하여 민심이 순후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향약법을 한번 읽어보셔서 향약은 국가를 그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터 이를 믿어서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면 국가의 복은 물론 종묘사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넷째, 언론을 넓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냇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우며 내일을 다스리는 자는 막힌 것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충간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가끔 국가의 폐단을 진술하는 상소가 있어도 이를 거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는 곧 사림에는 지근하는 기풍이었고 전하께서 가난을 따르는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초에 헌납 백인걸이 감히 밀개의 잘못됨을 논의한 것은 비록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라 감히 비난할 일이 못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고든 것인데 그를 붙잡아서 귀양보냈습니다. 전적 양응태가 승부르의 잘못을 그근한 것은 그것이 비록 참남에 가깝다고 하나 그 뜻은 가장한 것인데 그 내려진 답교에 입이 있는 자마다 모두 국사를 말하면 국사는 그렇댄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충성스럽고 관계한 자도 충원을 올리면 이익은 없고 오히려 해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생민을 위하여 한마디의 말도 올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강간들조차도 사사로운 원원을 갚기 위하여 논박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면 반드시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책임이나 메꾸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언론을 넓게 열어놓고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죄를 내리지 말며 장려하고 곤면하여 미천한 자들도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다 하도록 하여 천하의 사정을 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충성된 말이 숨겨지지 않아 조종의 민정이 차단되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비록 충관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혹 참소와 아참하는 말을 믿기를 저날의 간신 진 복상에게 대하듯이 하면 지근하는 자들이 자연히 물어갈 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쪽 말만을 믿는 잘못이 없고 양쪽 말을 경청하는 총명을 가지신다면 속이는 물러가고 언론은 넓혀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다섯째, 탐호한 풍조를 없애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탐인은 국가를 존먹는 존벌레이요 백성을 해체는 해충이라 하니 국가를 존먹고 해체는 독수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루가 용사한 뒤로 탐욕의 기풍이 사대부들 사이에 성행하였으며 뒤이어 이기가 흉독을 부렸지만 종사의 공로가 있다고 하여 누구 하나 감히 힐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기가 드디어 끝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가진 못된 짓을 다하여 출척 여타를 뇌물의 다수에 따라하니 원건의 주군에서 쓰려나 배로 뇌물을 운반하되 남보다 뒤질세라 두려워하였으며 별주와 찰르방의 벼슬값은 노비가 몇 명이고 첨사 만호의 벼슬값은 면포 몇 동에 준한다 하였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사악한 진복창이 정갈같은 독과 독사같은 해를 자행하여 마치 여우가 울고 올빼미가 울듯 못되게 날뛰었습니다. 그 두 좋은 벌레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탄풍 또한 크게 일어난 공경대부들도 버젓이 이를 본받았습니다. 대간자리에 있으면서 박납의 권원을 요청하여 한고울의 이득을 독점하기도 하고 허협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종의 반열에 있으면서 쌀을 청하는 쪽지를 보내어 한도의 모든 고울을 괴롭히기도 하며 반인을 널리 차지하여 고울마다 각각 한 명씩 두기도 하고 상인들과 서로 결탁, 각고울의 박납을 요청하여 이익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널리 연애의 각고울의 광고의 곡식을 내게 하여 혜택을 만들기도 하고 묵은 땅을 절수받아 각고울와의금 계간 경작해 하기도 하고 혹은 물고기나 전복, 부채, 모자 등을 막 거두어들여 부경 통사들에게 주어 중국 물품으로 교환하기도 하며 혹은 혼인으로 인하여 팔도에 청구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 도사가 각고울에 분정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운반 그의 친척이나 사대부 집에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또 감사는 씨를 지어 병사, 수사에게 청구하고 도사는 각 군현을 돌며 청구하여 그의 애기에게 주기도 하며 혹은 감근어사, 재상, 군적, 경차관의 직책으로 내려간 자가 공공연하게 기생을 싣고 열 업을 돌아다니다가 뇌물을 많이 받으면 영리를 시켜 서울로 쉬러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대체로 대간 시종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상, 정사룡, 정세호가 더욱 심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용어성쌍이라고 하였다. 문사로는 한지원을 가르쳤다. 이들의 무리가 탐호하고 방종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무인, 음관이겠습니까? 자기를 잘 성기는 자는 외국되게 칭찬하면서 주워주고 자기를 잘 성기지 않는 자는 교묘히 헐뜯어서 탄핵하고 논박합니다. 이 때문에 팔도에는 광고가 충실한 고울이 한 곳도 없고 백성은 한 집도 편안한 집이 없으니 어찌 통산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탄풍을 방지하려면 탐욕술은 재상한 사람이 머리를 베어서 저자에 효시하여 조정의 위험을 크게 떨치는 한편 자질구려하게 청구하는 쪽지를 띄우는 풍습을 응금하여 일치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탐욕한 풍조가 이로 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여섯째, 민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후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상과 문사들이 백성들에게서 긁어내어 자기를 살찌우는데 결국 전하께서 그 화를 받게 되는 것이니 어찌 백성들을 살릴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민이 고통받는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이나 문사들치고 재택을 짓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이 제목을 베어내어 강 가득히 뛰어보내므로 산골 백성들이 고달프며 재상이나 문사치고 기름진 짐승고기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은 날마다 수렵을 일삼음으로 산골의 백성들이 고달프며 또 재상이나 문사치고 초피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병사, 수령, 첨사, 만호 등이 초피 수집에 전념하고 있으며 양계의 백성들이 고달프게 재상 문사치고 모시와 삶을 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은 관비로 한두의 곡식을 주고 아정과 백성에게서 의례적으로 거두어들이므로 청홍, 전라의 백성들이 고달프며 재상이나 문사치고 명절을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어 수령들이 관공미 면말을 쓰고 공공연하게 여염에서 거두어들이므로 황해, 평안도의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그 밖에도 감사, 도사, 경차관, 감군, 어사 등은 양말에 친구나 중방 노우자를 태우기도 하고 진발이를 씻기도 하며 찰방은 꼭 또 각종 차비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므로 역절이 크게 고달프며 또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은 부역을 빼주는 대신 포를 거둬들이고 빠진 자 대신 배징함으로 수근이 크게 고달픕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정사는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백성을 안정시킬 만한 방법은 조금도 시행되지 않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이 현명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전하께서는 수령 선택하기를 시종 선택하듯이 하시고 수령 중의 여기기를 대관 중의 여기듯이 하셔서 음관, 무사 중에 장차 수령이 될 사람을 차례로 불러서 활민의 요체와 치민의 방법을 물어보시고 인민의 현부와 재질의 우열을 보아서 기용하시며 또 이품 이상의 혁문관 양사의 관원에게 각각 수령이 될 만한 사람 3명씩을 추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수령을 제수한 후 장호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있으면 청관관원이 비록 대신이라도 그 죄로 반주하여 조금 더 용서하지 마소서 또 조정으로 하여금 현명한 감사를 선택해 하여 출적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그러면 생민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일곱째, 사치를 검하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검소는 덕의 기초이고 사치는 악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비가 사치하면 그 몸을 망치고 임금이 사치하면 그 나라를 망치니 임금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치의 패단을 역력히 밝히겠으니 전하께서 돌아보셔서 의복의 사치로 말하면 제상의 의복은 임금보다 더 좋고 노복의 옷은 선비보다 더 사치로 쓰러우며 서을이 체단옷을 입는가 하면 상인이 비단옷을 입으며 양반들은 초피로 만든 이염이 아니면 쓰지 않고 구품의 관원은 종립이 아니면 다니지 않습니다 음식의 사치로 말하면 한 끼의 밥에 반드시 몇 가지 좋은 찬을 곁들이고 한 상을 차리는데 아홉 접시에 음식을 진설하며 상제나 혼인은 반드시 유밀가를 쓰고 있습니다 궁시로의 사치로 말하면 제상의 재택이 궁글보다 웅장하고 10년은 윤계가 모두 대신에 반열에 있으면서 크고 좋은 저택을 지었는데 3년 만에 그 여우 끝냈고 담장과 병원 모두 단청을 발랐다 장사치의 집이 벼슬아치의 집보다 더 크며 유생으로서 과거의 마음을 둔 자는 우선 새 집을 지을 계획을 하며 문사로서 반품에 오른 자는 우선 큰 집을 짓습니다 한지원이 겨우 유품에 올라 1년 만에 한 동네의 큰 집을 3채나 지었는데 기와를 보내라는 제 자가 차고 있는 주머니에 가득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아, 지력과 인력의 물건이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헛되이 쓰는 길이 이와 같이 번잡하고도 일국의 지력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천하께서는 우선 비빈, 시첩들로 하여금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왕자나 부마의 집에서 주옥, 비단으로 장식하는 풍조를 오마게 금하소서 그리고 조정으로 하여금 의복제도를 고치게 하여 선비는 관건, 단령을 착용하게 하고 무인은 몰입, 천릭을 쓰게 하며 장사치나 노예들은 모모, 면, 의를 착용하게 하고 농부일 경우 대리 포위를 입도록 하여 문란하지 않게 함으로써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하소서 그 밖의 재택과 식찬의 품목도 상세하게 법조를 세워 금단을 어미하여 조금이라도 이를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그 죄를 다스리면 사치스러운 풍조가 변화될 것입니다 자, 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여덟째, 상과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시행하는 형상을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벌하는 것이니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명군은 자기 한 몸에 사심을 버리고 천하의 공론에 따라 사사로운 공로에 상을 주지 않고 사사로운 원안에 벌을 주지 않았으며 참으로 죄가 있으면 혼척 대신이라도 사면하지 않았고 참으로 덕행이 있으면 비록 주방대 미천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저기하신 일으로 상을 내리는 일을 혹 가볍거나 지나치게 하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느슨하게 한 적이 많았으니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그네 전하께서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꿋꿋한 덕을 발휘하시어 큰 상으로서 사기를 용동시키고 큰 벌로서 경계하며 친척이라 해서 봐주지 않는다면 상벌이 밝아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아홉지 사람을 신중히 쓰는 것입니다 성조 때는 수사, 선사, 조사, 진사의 순서가 있었고 양한 때는 효륨, 현리양, 방정, 직원, 극간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재를 선발하는 도를 그렇게 중히 여겼으므로 정치의 융성함이 그와 같이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과거와 무눔으로 인재를 뽑는 법식을 삼아서 제술, 강론의 고화를 등급을 매기며 별, 이열, 문지의 귀천으로 구별하고 기간만을 따져 인사 행정하며 제덕의 현보는 묻지도 않고 소용합니다 그러므로 문신은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음간은 자격지심으로 탐욕이나 자행하니 조정이 바르지 않으면 오로지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문신은 그만이나 문음 취지할 때는 청간을 당상이나 낭청에게 보냄으로 단지 부영의 안부만을 물을 뿐 문의의 여한은 강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의할 때 오로지 제사의 청탁만을 들으니 비록 잉첨의 족속이라도 선발에 참여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찮은 외척의 어린 자재들까지도 조정바늘에 끼어 있고 여름의 수렁으로 나가 있으면 국사가 날로 그려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나라의 계책으로는 전의 윤보로 취재한 것을 모두 협파하고 다시 시취하되 그 인원수를 정하고 양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해서 엄격하게 고강하여 통, 약, 주우로 나누어 주의한다면 공도가 행해지고 인재의 등용이 난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경 이상 및 양사 헌문간에 해마다 각각 사람 한 사람씩 첨가하게 하고 팔도 감사로 하여금 한 사람씩 뽑아 보내게 한 후 이조 정부 양사로 하여금 함께 선발해 그중에 지능과 덕행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하고 거주, 관주와 법을 앞에서 진술을 하고 수령, 천거, 법과 같이 해서 항식으로 삼는다면 조정이 바르게 되고 국사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음관에 대한 대우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음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현우가 뒤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당하 음관을 소집하여 과글에 설치하고 과글 중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여 판 한 통과 책 한 통을 물어서 매번 십인을 선발, 역조, 난관, 도사, 감사, 사험부, 성정원에서 등용하게 하고 또 좌우 통래의 직을 오로지 음관의 기재로 정하여 사기를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격발되고 흥기되어 유우 속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겠습니까 대체로 입사하는 길이 너무 번잡하므로 요양을 틈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처음으로 입사한 관원이 거의 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몹시 작은데도 서관은 너무 많아 일하는 데는 보탬이 없고 오히려 국가에 대만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나라건데 지나치게 많은 별자 찰방은 감안하고 합할 수 있는 찰방은 병합하는 한편 찬봉, 잡직도 적절하게 정한다면 벼슬이 난잡하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도 정밀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셔서 열째, 환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구양수가 환관을 하는 여총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종은 아직 존엄하고 기강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어디 다른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보기에는 그 형세와 조짐이 이미 싹 닿기에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성군 박한종은 그의 재관과 권지를 발휘하여 국가가 위급한 때에 부지하고 보호하는 공론은 진실로 전하께서 믿고 총애하실만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방종한 재관으로 간교한 슬책을 부려서 지위는 육경의 지위에 비할 정도이고 관직은 본군에 이르렀으며 밖으로는 내수사를 장악하고 안으로는 승전의 자리를 총괄하며 명성과 세력이 크게 떨쳐 방자함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아부하여 공경 이하로부터 그를 조심스럽게 숨기지 않는 자가 없고 또 시종들까지도 그와 결탁할 서로 방문하며 잔치를 벌여 그 세력을 굳힙니다 그래야 혹은 헌장을 협박하고 신구가 대사안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대관을 업신여기며 혹은 물선을 진배할 때 각사의 관원들을 노복으로 대하여 꾸짖기도 하면서 뇌물을 주는 자는 봐주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꾸짖어 물리치며 가끔 각능을 적간하여 시탄을 징수하는 등 못하는 비행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각읍을 돌아다니면서 각가지 물품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것은 교만 방자한 태도와 국권을 휘두르는 조짐이 이미 싹뜬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한종은 이른바 소매 속에 들어있는 요사이요 팔에 붙어있는 전갈로서 난을 일으킬 도적이요 국나라를 망칠 장본인이니 이러한 싹은 철저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궁전이 실화된 것은 실로 한종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은총을 바라 경솔하게 옛것을 헐고 경곡궁을 수리하는 일을 말한다 새로 개척한 것은 곧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인들을 엄책하여 새로 만들어진 온돌방을 매일 불을 잔뜩 떼게 하고는 그 일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으로 물러가 있었으니 그 실화의 원인이 과연 한종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한종의 고기를 씹고자 합니다 물증이 이와 같고 공론이 이와 같으니 비록 잠깐 관직을 삭탈하는 위험을 보였으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속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종의 머리를 베어 조종의 영혼에게 사죄하시고 생민의 분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소서 모든 황관들이 중에서 작폐한 일을 법사로 하여금 작발하게 하고 그 중에서 더욱 심하도록 중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면 황관의 세력은 아마도 이루 말미암아 꺾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패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란에 관계되는 중대한 것은 20주목일 뿐입니다 재난을 해소하는 돈은 여기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건지는 것도 또한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어지러워졌고 국고의 고갈도 극도에 달하였는데 또 궁궐이 소실되는 화가 일어났으니 이를 수리하는 일을 잠깐 논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대부들의 공사 반인과 산상 조울의 납포를 모두 거두어들여 궁궐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봉운사, 봉선사 등 여러 절의 공량미를 모두 거두어들여 수리하는 인부의 식량으로 하며 의정부, 내수사의 차량과 마블을 모두 출연해 수리에서는 물건을 수송, 물자를 수송하게 하고 도성 안에 공경 대부미 사민의 집에 쌓아둔 제목과 기화를 모두 수집하여 수리하는 데 사용하며 내수사에 속한 경혜, 노비의 공포와 전답의 미곡을 도감에 수납하여 수리하는 자본으로 쓰게 하고 대소 각사 관원들은 점심을 각자 준비하게 하고 각사의 노비를 모두 도감에 보내어 수리하는 인부로 쓰며 각 고울하이금 승려의 식용 도목을 상고하여 해당되는 인원엔 수의에 준하여 압송하게 하여 미포를 배급하여 이들을 수리하는 인부로 쓰며 수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혜의 공사 간의 연회와 소소한 영조를 일체 금지하소서 그러면 아마도 큰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울 허통의 일을 논하면 백년 동안 허통하지 않았던 길을 열어서 온나라의 오랜 수건을 이루는 일이니 식견이 있는 선비치고 누가 시원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서두를 일과 천천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둘러 거행하여 마침내 선왕의 법을 변개하여 서로 공박하는 누운 일을 야기시킨다면 인심이 더욱 흔들려 혼란만 처리하고 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허통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사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극력 허통하자고 하는 자는 시대 상황을 판별하지 못하는 자이니 둘 다 오늘날 일을 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의 일찍이 서울 중에서 호굴다운 인재가 있어도 등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늙는 것을 항상 통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변이 거듭 일어나 인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급하지 않은 정사를 행하다가 헤아리기 어려운 환란을 부르게 된다면 전학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학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려 하신다면 우선 인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심이 바로잡히면 사족은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이 없을 것이요 서울도 오만하고 속이는 습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바로잡는 도우는 소학의 가르침을 일으켜서 사습을 바로잡고 향약법을 시행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 소학은 3대에서 교육하던 바요 향약은 서년들이 풍속을 바로잡던 요체이니 옛것의 뜻을 둔 선비람 누구인들 이 두 가지의 도우를 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임금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웅지를 품고 죽은 자가 많습니다 조광조의 정성으로서 중종과 같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을 만났어도 당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후세의 화를 깨쳤습니다 도는 밝히기 어렵고 시대는 만나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광조가 5도에 큰 공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신은 홀로 광조는 소학과 향약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까닭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는 광조가 잘 행동하지 못하고 경극망동하다가 원망을 얻고 화를 불러서 살인을 물살시켜 오늘날까지 뜻 있는 선비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다시 이 도를 행하시려 해도 반드시 용렬한 자들이 거부하면서 기묘 사후화를 예로 들면서 행할 수 없다는 것에 증명할 것이니 이었지 광조가 경망하게 서두른 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중에 있는 신화 중에 반드시 광조보다 현명한 자가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널리 의논하고 두루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기고 결단하여 의심 없이 행하소서 사시는 논한다 서음은 윤춘연의 문생이다 시정을 상수하여 논하여 춘년등에게 부회하였으니 마음이 이미 배설하기 전에 허물어졌다는 말은 바로 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직 배설하기 전인데 조정의 일을 논의하기를 좋아하니 후일 배설에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예법을 변란시킬 것이다 답하기를 이 상수의 내용을 보니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시폐로 진술하였다 열 주먹의 여의노는 진실로 옳은 말이라 할 수 있으나 또한 과격한 말도 없지 않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라 지금 인심이 예와 같지 않고 탄풍이 날로 일어나 공도는 거의 무너지고 사정은 크게 행하여진다 경연에서 항상 시폐를 바로잡을 이럴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사람도 바로잡는 사람이었고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근실하다는 사람을 밟다가 했었는데도 한 사람도 본을 보이는 자가 없으므로 서음이 상수하여 시폐를 모두 들어 말한 것이다 나는 단지 조정만을 믿으며 비록 어떤 법을 세운다 해도 공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탐오한 풍습이 성행하는 것은 내가 불민하여 교화가 밟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조정 또한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 상수에서 소학의 도와 향약의 시행을 많이 말하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금지한 것이 아니다 소학의 도는 진실로 백행이 가주어진 것이다 전에 이미 절목을 상세하게 청하였지만 지금 다시 거행할 것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명절시록 15군 명중 8년 10월 24일 정년 첫 번째 개사 소대하고 야대에 나아가다 명절시록 15군 명중 8년 10월 25일 무술 첫 번째 개사 박수량을 한승부 판연으로 임호신을 좌윤으로 신희복을 혼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희복은 상의 잠재대의 사업으로서 연로하여 등재하였다 젊을 때는 기묘 사화를 입은 유사우들과 교류하였으나 말년에 이르러 지저리를 떨어뜨려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 또 풍수지류를 조금 깨우쳐 천능하자는 논의에 가다마니 사람들이 모두 천시하였다 명절시록 15군 명중 8년 10월 29일 이민 첫 번째 개사 햄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양이가 있었는데 백색이었다 명절시록 15군 명중 8년 11월 2일 값진 첫 번째 개사 정원이 아래기라 서울에 관한 일은 태조조에는 일기가 없고 태종조도 편천한 것이 대부분 없었죠 고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종과 문종의 양조의 일기를 고찰해보니 대체로 서울에 대한 방금은 이미 오래되어 관직을 제수한 것이 비록 태종조에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동서반의 정직이 아니라 삼의사의 직이며 이전에는 겸사복, 갑사라도 소속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소위 현직이라는 것은 대간 시중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서반의 정직을 통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6전에 기록되어 있는 서울은 현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동서반의 배설길을 허통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서울들이 올린 소장의 대언, 서선의 진언으로 인하여 비로소 현직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다고 했는데 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찰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서선이 이전에는 서울이 삼의사의 직도 얻지 못하다가 서선의 진언으로 인하여 비로소 한품수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들은 도리어 서선으로 말미암아 배설길이 막혔다고 하니 이는 실로 외람되게 속이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서울 중에 어찌 채용할 만한 제기를 가진 자가 없었겠습니까마는 항상 국법에 통제되어 감히 분수를 뛰어넘을 마음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간에 간혹 한두 사람에게 허통하는 일은 있으나 이는 모두 국가에 큰 공로가 있어 한때 특언을 받은 것입니다 일기를 상고한 소견이 이르하기에 감히 여아랍니다 하니 아랫고 천교하였다 면접실 15권 명종 8연 11월 2일 갑진 두번째 기사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랬다 헌부가 남조원의 계후에 관한 일로 올린 계의에 만일 아우의 아들도 없고 선조의 제사를 받들 제사를 법을 어기면서 첩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촌의 아들을 취해서 후계를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봉사주의에는 만일 적정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제사를 받들고 중자도 아들이 없으면 첩자가 받던다고 되어 있고 그 주의에는 적정자가 단지 첩자만 있을 경우 아우의 아들로 후계를 삼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우의 아들은 곧 할아버지의 손자이며 사촌의 아들은 그 증조로부터 본다면 증손이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계를 세우는 것이 아비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우의 아들을 취하여 후계를 삼아야 할아버지의 길은 손자가 될 수 있지 만일 사촌의 아들을 후계를 삼으면 비록 증조의 증소는 될 수 있으나 할아버지의 손자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가깝고 증조는 멀기 때문에 가까운 자를 취하여 후계를 정하는 것이 곧 대전의 법입니다 또 그 선대의 공훈이 있는 자는 사촌의 아들을 위하여 후계를 삼지 않더라도 그 선조의 제사가 의뢰 후손 중의 장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자연히 봉사할 자가 있게 되는데 어찌 꼭 사촌의 아들로 후계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는 대전의 법이 아닙니다 경국대전의 뜻이 아님으로 후속록을 수정할 때에 이를 체력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만일 이와 같이 법을 세우면 소우송이 어지럽게 일어날 것이니 예관과 더불어 자세하게 논의하여 제정하소서 명조시록 15권 명종 8년 11월 2일 값진 세번째 기사 간훈이 아래기를 요즘 해마다 기건이 계속되어 민생이 몹시 고달픔으로 부득이 수선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해조가 승군을 징발하여 만 분의 1이 남아 돕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찌하 예전에 호폐 도첩을 받은 자가 다시 와서 부역할까 염려해서다 반드시 호폐 도첩이 없는 자에게만 부역을 시킵니까 의향 견황에서 부역하고 호폐를 받은 자를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진실로 그들을 거듭 피곤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군민이 국사에 부역하는 것을 보면 1년에 2, 3번 징발되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승두들에게는 다만 두 번만을 시켜민스도 그들에게 신녀를 잃을까 두려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어쩌면 이렇게도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가볍고 소홀하면서 승두를 보호하는 생각은 중하고 호하십니까 대구나 시경을 거쳐 도첩을 받은 자는 두 항에서 부역하고 도첩을 받은 자에 비한다면 조그만 누구도 없는데 이들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해서 부역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만일 이들은 놓아두고 다른 승도 중에서 700명의 인원을 충당하여 부역에 참여한 뒤에 도첩을 준다면 지금 아직 군적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군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들이 가정방법으로 교묘하게 피하여 와서 부역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군역을 피할 장소를 설치하고 그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니 그 해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호폐와 도첩을 이미 받은 자들도 와서 부역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많은 도첩이 없는 중은 놓아두고 도첩을 받은 중들을 강제로 부역시키면 국가의 신의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후에 양사가 함께 논개하였으나 끝내 윤호하지 않았다 다만 도첩이 없는 중들을 부역하게 하고 일이 끝나도 도첩을 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명조 7월 15일 명종 8년 11월 3일 을사 첫판제기사 연안부사 김언거가 상수하여 실패를 진술하니 언거가 처음에는 임백령에게 아부하여 장령이 되고 또 송세형에게 아부하여 혼납이 되었다가는 논박을 받아 좌천되었다 백령과 세형이 이조판사고 되었을 때 한 통속이 되어 사사로이 비호해 주었다 언거는 이리처럼 사납고 간사하며 온갖 거짓을 조작하여 교묘하게 타인을 헤쳤다 날마다 조정에서 일이 생기기를 바라 세력을 줬는데만 급급하였다 급제한 초기에 동양사람인 정만종이 기용되어 기세가 치성함을 보고 아침저녁으로 그 문에 드나들자 사람들이 정만종의 종이라고 손가락질하였다 지금 이와 같이 진술한 상수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필시 자기를 내세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한 것에 나온 것이니 바른 말이라 칭탁한 것이 도리어 부정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답하였다 내수사 노비를 복호한 일관 제 왕자 부마 가이 혜태 어전의 일 및 인수군 양종에 대한 일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닌데 천재가 어찌 이 때문에 일어났겠는가 또 수력자를 크게 지낸 것은 나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명조시로 15권 명종 8년 11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내수사 노비들을 감싸주어 내수사의 하인에게 관련되는 소원은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다만 그 말만을 믿어 수령들을 파직시키고 하인들을 취해줍니다 이에 그 패단이 마침내는 민전을 함부로 증거하고 복호를 꾀하여 온 고울의 눈밭이 모두 산호의 호위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평민들만 그 부역을 지게 되어 모두 떠도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을 배반한 노복들이 산호와 통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산호와 통하여 이름을 고쳐 투탁하는데도 고아나 과부들 감히 그들과 쟁변하지 못하고 앉아서 배아낌으로 억울함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 사는 산호인 막동이 본주인 유학 유완을 배반하고 내수사에 투석하고자 한 죄상이 분명히 나타나서 의심할 것이 없기에 신들이 끝까지 힐문하여 취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도리어 격정하며 진수하여 끝내 분간하라는 하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막동을 깨어서 투탁하게 한 자는 실로 산호인 논손 육산 등인데 조금도 취재하지 않아 그들의 간악을 더욱 길러준 것이니 난폭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모두 그 주인을 배반할 것이오 고아와 과부는 모두 고조와 증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온통함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신들이 오래도록 본부에 있는 동안 이와 같은 소장이 계속 있었는데 조사에 보면 모두 주인을 배반한 노비였습니다 위에서야 어찌 배단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알겠습니까? 분간하지 말고 이미 자박한 사연으로 유래에 의하여 취재하게 하여 공정한 법도를 보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노비를 복구하게 한 것은 조종의 법을 신명한 것일 뿐이다 민전의 결복 수는 수령이 세밀히 살핀다면 어찌 함부로 점거하는 패단이 있겠는가 사천의 투탁은 유사가 밝게 살피지 못한 탓일 뿐이다 평상시에 내수사 노비들이 외람되이 고호하는 일이 있으며 나도 매번 훈계하였다 그 일은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명절실로 15군 명종 8년 11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길에 요즘 공론이 내수사의 폐단에 대해 몹시 울분해하고 있습니다 복호일로 말하면 전속록에서 요역조에 내수사의 종도 복호를 주되 그 중에 솔정 5구 전지 5결 이상 있는 자는 복호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경자년 승전 중에 전세 외에 성록조의 잡단 요역은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서 보면 부득이한 요역 외에 모든 자벽의 복호는 성종 때에 있었고 전세 외에는 부득이한 요역이라도 모두 복호하는 것은 중종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심이 교사하여 온갖 폐단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성록에서 말한 솔정 4구라는 것은 양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동거하는 자손과 친척을 가리킨 것으로 4정이면 부역을 명할 수 있으나 5정 이상이면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전지 4결이라는 것은 타인의 전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전지를 가리킨 것으로 4결이면 부역을 면할 수 있으나 5결 이상이면 면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입법한 사정 4결은 적은 것도 아니요 또한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적으면 내수사 하인이 폐해를 입고 너무 많으면 일반 백성이 그 폐해를 당하게 되니 그렇게 입법한 것은 상세하게 참작하여 정한 것입니다 지금 내수사 하인이 조금도 그립김없이 양민을 강점하여 자기의 솔정을 삼기도 하고 사천을 깨워서 숨겨두고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비록 5구 이상의 솔정을 임의대로 거느려도 수령이 부역에 차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 전지가 5결이 넘는 자를 감히 부역에 차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수사에 속한 노비의 집집마다 어떻게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호호마다 사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모두 사정과 사결만 있어도 간사고의 허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5결 이상의 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심한 자는 여러 자손에게 분급하고 각기 별 호를 만들어 실제로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호족은 다르며 결복의 수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역의 고통은 일본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설정사구와 전지사결 한해서만 속록에 따라 복구하고 5구 5결 이상은 복구하지 말며 전세 이외의 자벽은 전교대로 감하거나 면제하되 설정은 다만 여러 자손과 본사 노비 중에 족집만을 계산하고 그 밖의 양적 및 공사체는 모두 추세하소서 또 전결은 다만 자기 소유만을 계산하여 타인이 투탁한 것은 문기를 대조하여 모두 추세하되 사구 4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숫자만 기록하게 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를 팔도에 하사여 복구의 법을 행하는 한편 잘못된 폐단은 모두 협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법을 들어 논하는 것이니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명절시록 15권 명중 8년 11월 11일 개척 두 번째 기사 달물이 가치다 명절시록 15권 명중 8년 11월 12일 카빈 첫 번째 기사 10년은 상진 윤계 사시는 논한다 10년은 평범하여 남을 시기하거나 이기려는 마음이 없고 상진은 도량이 넓고 그러나 연원은 청렴하지 못하고 상진은 무능한 재상이며 윤계는 논할 가치가 없다 윤원영, 안현, 윤사익, 임건, 정사령, 이명규, 이준경, 심광은, 김명륜, 김익수 성률, 송수권, 정응도, 심통원, 원계금 이상은 동서반, 종이품 이상이다 박영준, 우상, 어계선, 신희복, 윤의중, 박계현, 김계휘 이상은 홍문간이다 이들이 의논 드리기를 여러 서적을 상고해보니 국초에 서을을 금고하는 법을 기록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서선의 진원과 황의 등이 편찬한 육전 속집에 서을을 현관에 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이고 있으니 그전에는 배슬길을 허통했으므로 이 법을 세운 것입니다 정원이 일기에 기록된 것을 촉출한 것 중에 천첩의 자식을 위하여 노는 게 한 것이 많은데 신묘대전과 갑오대전의 서을 자선에 대한 것 중에 장리와 실행한 부녀의 자식 및 손자라고 한 어투를 보며 자선의 범위가 자와 손에서 그치지 않은 것 같고 을사대전에서 장리와 재의 가하였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자식 및 손자라고 한 어투를 보아도 자선의 범위가 자와 손에 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을사대전은 찬집할 때 신묘, 갑오년의 법을 개정한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물증을 보면 모두 서을 호통을 미편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상케사 결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신광하는 의논들이기를 대체로 선왕의 구제라도 잘못이 있으면 혹 개정할 수도 있으나 개정한 의 이로움이 10배, 100배 이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서울에게 현직을 맡기는 것을 언금하였는데도 특별히 경국의 대법을 세워 호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의심스러운 데서 참남하게 되고 참남하면 핍박하게 되어 서울이 적자를 능멸하는 조짐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으며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인심이 날로 어두워지고 가도는 날로 물러내져 적통을 다투고 재산을 빼앗는 풍조가 전보다 더 심합니다 서울을 응시하지 못하게 해서 생기는 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슬길을 허통해 선왕의 예법을 물랑케 하고자 하니 비록 인재를 아깝게 여겨서라고는 하지만 그 해가 커지면 커졌지 그 이로움이 선왕의 법보다 10배, 100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 소생이 대부분 실행한 여자에게서 나온다면 대전의 개관 분여나 실행한 분여의 자손이라는 조항은 이로부터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규문이 바르고 귀천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국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이런 점일 뿐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난망에 빠져들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광준, 조사수, 이명, 최세영, 이모신, 이탁의 의논도 광한가 같았다 전교하기라 의논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태조와 태종조에는 서울 허통에 관한 법을 전조의 법에 따라서 서울을 썼고 의사대전에 비로소 그 자손을 금고한다 했은 즉 그전에는 허통하는 법이 있었던 듯 하니 우리나라에 본래 없었던 법은 아니다 지금 모두가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전의 일기를 고찰해보니 모두 천첩의 자식일 경우에는 허통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다만 양첩의 자식만 신묘대전, 가보대전에 의하여 그 자손의 일어로서는 허통하되 현직에는 서용하지 말아서 감히 적자를 없인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절목을 상세히 정하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라 이 일은 정교를 받다는 것이 마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상세히 살펴보면 전에도 천첩의 자식뿐만 아니라 양첩의 자식도 허통하지 말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중조 병신련의 고사 두 조항은 고사는 즉 홍윤성과 황효원이 처벌처로 삼은 일에 대해 대관이 농기한 것이다 성경이 모두 그 소원에 따라 후처로 삼게 하였다 진술하에 입게 합니다 그 중에 황효원에게는 만세토록 허통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건대 을사 대전 이전에는 양천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께서 대전에 의가여 결정하라고 하셨으므로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지금 병신련의 고사를 보니 처첩의 좀비를 구분한 것이지 첩자에 관한 일은 아닌 듯하다 만세토록 허통하라고 한 것은 비록 양천이라도 모두 허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천에는 구분이 있었으므로 신미대전, 가보대전에 의하여 다만 양첩 출생만 허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신미대전, 가보대전에 의하여 그 자손에 이르러 허통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손에 이르러라는 전교는 대전의 원뜻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의 원뜻은 첩자 자신부터 말하였는데 지금의 전교는 첩자 아비부터 계산한 것이니 이는 일대를 앞당긴 셈입니다 법을 세우는 처음에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시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신미대전, 가보대전을 들지 말고 다만 손자에 이르러 허통한다는 것으로 성전을 받들라 하였다 이에 앞서 상의 서을 허통에 이르러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었다 명종시로 15군 명종 8년 11월 15일 정사 첫 번째 계사 햇머리 가졌는데 밤엔 흰 구름 같은 은기가 하늘에 퍼져 있다가 얼마 후에 사라졌다 명종시로 15군 명종 8년 11월 15일 정사 두 번째 계사 청웅도 이산의 지진이 일어나다 명종시로 15군 명종 8년 11월 16일 무호 첫 번째 계사 정준을 혼문간 부재학으로 삼았다 사시는 논한다 정준은 일개의 흉물로 마음과 행동이 마치 금수화가 닿아 윤원영의 집에 드나들면서 아침으로 환심을 사고 종처럼 섬기며 날마다 사류를 모함하기를 일삼았다 정윤겸은 곧 준의 백부이다 윤겸의 첩의 딸이 원영의 첩이 되어 총리를 받아 부인이 대무로 아부하여 볼 때마다 매십 라고 칭하면서 마치 적 부인과 같이 존대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정준은 본래 우매한 사람으로 윤원영의 첩족임을 믿고 권세가에 붙어서 외람되게 근시 자리를 얻고서는 교만 방자하여 동료들을 멸시하였으며 의논을 조작하기를 좋아했으므로 당시 사림들이 침을 뱉으며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원적을 전라병마 절도사로 최종호를 전라도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정난정 동생이구나 명조실록 10억원 명종 8년 11월 17일 김의 첫 번째 개사 김광준의 졸귀 3일 동안 정조실을 명하고 사옹원에 명하여 소선을 올리게 하였다 광준은 용모가 단아하고 말을 잘하며 선비다운 말을 하기를 좋아하여 당시에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음용하고 간악한 계책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을 해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광준의 아비가 일찍이 그의 애첩에게 빠져 첩의 소생에게는 토지와 노비를 주고 적처의 자식들은 반대하여 적게 주었으며 광준은 항상 서모에게 분심을 품고 있었다 그 아비가 죽자 광준은 대사관으로 있으면서 거상하였는데 마침 그의 형이 또 죽었다 광준은 형의 철을 시켜 관에 소장을 제출하기를 소모와 서재 등이 함께 요술을 써서 남편을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수금하고 취재해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목사 송희규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소장을 수리하지 않자 광준은 그 쪽지를 몰래 희규에게 보내어 속기 수금하고 신보한 다음 형주하기 바란다 하였다 이에 희규는 부득이 그 서모와 서재 및 몇 사람을 거두고 곧 서너 차례 형신을 하였다 이때 우참찬 이 원적이 말미를 얻어 큰 진하로 상주에 도착하였는데 희규가 그 사건의 전말을 말하니 원적이 답하기를 아비의 애첩과 애자를 밝히기 어려운 분명치 않은 일로 어찌 참아 부상 중에 수영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잘못된 일인데 그들은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하였다 희규가 주머니를 뒤져 광준에게서 받은 쪽지를 내보이면서 사정이 이러함으로 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니 언젠가 묵묵히 답하지 않았다 함창에 이르러 광준에게 글을 보내어 서모와 서재를 형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뜻을 극략 진술하여 말유하고 또 내가 공을 깊이 아낌으로 의아같이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광준의 답서에는 조금도 자책하는 뜻은 없고 분심품은 말이 많았다 문견 경감은 안경우는 추관으로서 그 사건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므로 원적을 대하여 또한 잔인하고 미편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경훈은 입이 빠르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건을 말했다 그 뒤에 권응창도 그 잔인했던 사실을 언덕에게 말해주었다 광준은 상을 마치고 복직이 됐자 그 일이 공로에 발사될까 싶어 깊이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다가 대사관에서 사면될 때에 서모를 형신하였던 사실을 변명하여 아뢰었다 을사사와를 텀다 겨슬이 승품에 이르자 자기의 박한 행동을 알고 있는 자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입을 막아 세인들 중에 다시는 아는 이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 문제인 것 그리하여 본도에 사는 조간 재상 및 상주 인근에 사는 자 중에 그 사건을 아는 자들을 모두 기록하여 몰래 권신에게 주어 모두 제거하게 하였다 정민현의 화의에 송희규도 포함됐고 안경훈은 문음 외관으로서 주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또한 먼 곳으로 귀양갔다 그 정상이 분명하니 극히 흉악하고 참혹하다 명중 8년 11월 17일 김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라 지평에 산한 김기준이 본부에 소장을 제출하기를 용문산 상원사의 주지성 신회과 장무승 영보 등이 내원당이라 핑계되고 우리들의 전지를 뺏고 민가 칠호를 협박하여 철거케 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대며 개달하였는데 내수사의 서재들이 다시 측량하더니 사위전이라 하면서 도리어 우리들이 빼앗아 점거하였다고 공초를 받아내고는 중죄를 가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본도의 행위하에 상세히 알아보고 신회와 이웃의 공사를 보니 신회가 양민을 침악하고 흉계를 자행한 것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자들도 서로 다투어 본을 받아 민전을 뺏기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경기의 도사로 하여금 직접 측량케 하여 사위전 이외의 원전 및 가경전은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신회의 영보 등은 끝까지 치고하여 취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원사의 전지는 내가 내수사의 공사를 보아서 그 연유를 상세히 알기 때문에 내수사로 하여금 측량케 한 것이다 만일 그것이 민전이라면 그곳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당연히 본고울에 정소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미 내수사의 소유가 된 후에 함부로 빼앗아 경작함으로 취재하라 명한 것이니 신회가 평민을 침악한 것은 아니다 또 전지는 이미 본고울과 함께 분명하게 청량하였는데 오직 도사에게 다시 청량케 하겠는가 연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후에 여러 차례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명정 7월 15분 명정 8년 11월 19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천교하였다 경상도의 흉년은 전고에 없던 흉년이니 내년 사전의 단일에 울리는 박물을 봉진하지 말게 하라 또 1년간은 상망 전후마다 바치는 물서는 모두 감하라 구경도 적지 않으니 그 중에서 민폐가 되는 것은 상세히 살펴서 치게 하도록 감사하게 하사라고 또 전교하기란 경상도의 공물은 호조가 참작하여 감할 것이나 구경에 크게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면제할 것을 호조에 말하라 하였다 자신은 논한다 이때 윤원영이 정치를 전제하니 그 권력이 임금을 능가하여 작상을 마음대로 하고 형륙도 그의 말에 따라 결정되어 현인과 선율을 해치며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을 학대한 지 10여 년이나 되었다 대비는 안에서 이를 결단하고 윤춘년이 밖에서 부채질하네 세력이 견고하여 누구 하나 어쩌지를 못하였고 임금도 속수무책으로 제지를 받으면서 단지 빈자리만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기강이 날로 무너지고 염치가 없어져 사대불들까지도 다투어 탐학과 사치를 승상하여 재택을 크게 짓고 토지를 넓게 차지하였다 게다가 갖가지 가혹한 법을 날마다 세우니 백성들은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천지 신명이 놓아여 제변이 잇따라 일어나고 팔도가 모두 흉년이 들었으며 심지어는 경복궁 대내가 하루 저녁에 소실되어 조종조로부터 전해온 서적과 보물이 모두 불탔다 그런데도 도리어 구구하게 한 도의에서 올리는 박물의 진상이나 가마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명조시로 15권 명종 8년 11월 19일 신효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젯밤 약 2경에 대나무를 쪼개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유성이 또 나타났는데 관상감이 아래지 않았으니 내외에 후망관을 모두 치고 하라 명조시로 15권 명종 8년 11월 19일 신효세 번째 기사 청중대ним 자세히